7 boys from Korea United by a lawful music And nobody could have ever bet on the odds of a standing here 형이 형이 가져왔어요 아 힌트를 계속 보여? 맞추는 사람이 가져가라 그래 야! 힌트가 힌트가 그냥 위치를 알려주는데? 아 그래? 뭐야? 한 채야? 제가 봐봐 아 가져가지 말고 아 왜 하나만 줘? 보고 얘기하세요! 보고! 아 진짜 왜 이래? 오케이 오보라고 있어 박물의 왕국 나는 스네이크 나는 나는 곰 섹시한데? 와 곰이 섹시한데? 섹시할 것 같아 나는 타조러 간다 타조 오케이 허 허 허 뭐지 이게? 나무 늘고 개미야키 김남주 다람쥐 나는 아고 아고 나는 닭 닭 닭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가 어려워! 어려워! 오케이 가자 아 아직도 적극 이렇게 대v 세상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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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어봤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템포로 좀 더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 어, 빨래야, 빨래야 돼. 빨래야 돼, 빨래야 돼. 잠시만,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아하, 동물의 왕국. 왜 이래. 야, 너무 아파. 시계가 너무 아파.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얼굴이 너무 아파.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아, 이 형이 그렇게 웃기게 하지 마요. 인중이 왜 자꾸 다들 내려와? 하다 보면. 표정이 이렇게 돼 있어. 아, 죽겠다. 아, 근데 헌복지야 진짜 아프다.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벌써 빨라져, 이렇게? 두X care. 아, 잠깐만. 그대로 바닥에서 무려와ют. band으로는 Итак, 여기! 한번 더 볼게요. 자, 너무 아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너무 아파. 야, 뒷바닥이 너무 아파. 야, 너무 아파. 야, 이게 단점이 있다. 빨라지니까. 안 웃고 안 웃고. 진짜 갈게. 동모래 왕국, 동모래 왕국. 더 빨라야 돼. 더 봐, 더 봐, 더 봐. 공짜. 아... 뭐야, 뭐야, 뭐야. 두 번 하네. 두 번 하네. 두 번 하네. 야, 벅차이 다 해봤어? 벅차이 다 해봤어? 벅차이 다 해봤어? 벅차를 못 따라 하겠다. 야, 남순아 꼭 못생기게 해야 하냐, 이거. 야, 꼭 그렇게 해야 해? 아, 이거 하나밖에 그게 되냐, 표정이. 아, 나 진짜 안 웃고 싶어, 그만해. 진정하자, 우리. 진짜 안 웃고 하자, 진짜. 막판이니까. 진짜 웃지마, 진정하게 안 웃지마. 야, 웃는 사람도 끄나게 할래? 어? 웃는 사람도 지게 할래? 오케이, 웃으며 웃으며 치는 소리. 아, 웃는 건 되는데. 소리 나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소리 나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호흡 가진 게. 하악. 오케이. 음, 소거, 동물의 왕국. 마지막 게임이죠. 특각 소리 나면, 이제. 음, 소거, 동물의 왕국. 오케이, 그럼 침묵의. 동물의 왕국.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 동물의 왕국을 왜. 왜, 왜, 왜 표정이 너무 건 puesto. 웃음 참는다고 해. 소ocasen과 hisvm. 순간에 정신이 이로쏘.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알타리지 못하는 그릇전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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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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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좋은 스케치 오케이! 자, 바로 가세요! 아아... 이제 하세요! 다 말해요! 다 말해요! 이렇게 다 말해요! 춤은 곰팔! 어떤 게 더 영향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과연 곰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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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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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아, 박수! 박수! 아, 뒤침져! 뒤침져! 아니! 뭐야? 뭐가 많이 알려지고 뭐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완두콩 먹으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로 얘기하시나? 완두콩을 낳아도 되지만 계란이 없으면 사람들이 힘들어야 합니다! 저는 동물이 아프게 싫습니다! 자, 방금 돼지 고개 먹고 왔습니다! 방금 돼지 고개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닭이 자기 아들, 딸 종종 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중간에 가르쳐냐 이 말입니다! 유정란이 아닙니다! 유정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 유정란데요? 유정란만 먹으세요, 그럼! 아니, 여러분! 아니,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지마! 완두콩! 뭐야? 완두콩! 뭐야? 완두콩! 뭐야? 완두콩! 뭐야?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정리를! 바르게 어떻게 해도 되니까, 정웅 씨! 정웅 씨 지금! 자, 전복이 머리에 지금 해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바람권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해당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물맞아요! 잠깐, 잠깐! 20초마다 한번! 뭐야? 뭐야? 자! 뭐야? 자! 자! 토론 진행하시죠! 야! 손 쓰지마! 가만히 있어! 손 쓰지마! 여러분! 토론을 시작하시자 어렵습니다! 다 corricion하지마! 고마워! 공을 좋으면 안된다!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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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마가 보고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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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이 형 니 때문에 지금 뭐야 야 이런거 이럴수가 수없어 이럴수가 수없어 이럴수가 수없어 이럴수가 수없어 아니야 아 이따 갔다 아 뭐야 보장을 써봐 보장을 써봐 보장을 써봐 보장을 써봐 깜짝 놀란 거 dish иоль built my everything his core big 감사합니다.